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되게 예쁘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아 나가지 않다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아 호텔로 있네 유빈도 있네 아 아 저거 저거 말하고 어떻게 저쪽 저쪽 저거 애시리라고 했었는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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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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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게 꼭 먹으면 좋겠네 이 식당은 라면의 좋은 편이신가요? 그 바닐라 이쁜 entend länger 아직은 입은 편이지 정말 맛있어 그리고 이쁘게도 맛있고 색이 너무 맛있는데 또 네요 이쁘게도 없는 편이에요 고춧가루 싱싱하고 매일 좋아하는 오징어 달콤한 오리지널 제거는 다닌셨어요 그릇은 вместе 저녁에 이거랑 같이 먹었을 때 즐거운 저녁 매운 라면 맛있다 이게 이 department 주먹어보이고 들어와서 이런 밥위가 좋지만 중독돈검에 부족하며 한국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360 Visit 오 Texas 그러나 하지만 한국도의 여름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 роль 마이트맛 마이트맛 uste 그리고 먹방도 먹지않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먹방은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냥 먹방도 먹방도 안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먹방도 먹고싶어요 전통하기로 한잔 반찬을 한잔 반찬을 먹어요 반찬을 먹어서 반찬을 먹으러 왔어요 반찬을 먹으러 왔어요 반찬을 먹으러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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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